박수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이 이사를 가면 되지 않나요? 의원님은 기사님과 같이 하셨어요? 서랄같아. 서랄같아. 두 분이서 서보세요. 새영상 보이네. 자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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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2.1.2.1.2.1.2.2.2.1.2.3.00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계장님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세요 여기서부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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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게 먹을 epile 측면 고생하세요 와 이것도 도착하게 고생해 김 głos 비빔밥을 먹자 매장님 배고파요 어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